안녕하세요 밍부부입니다 오랜만이죠 사실 오늘 여러분들한테 좋은 제품을 협찬 받아서 소개해 드리고 싶어요 사실 저는 건강관리 되게 신경쓰는 사람인거 아시죠 그래서 좀 전에 추석이 사서 아침에 아침마다 과일 야채 주스 갈아서 마셨는데 힘들어요 왜냐면 야채 다 씻고 그 다음에 자르고 그 다음에 주스 짜고 그 다음에 또 주스기도 씻어야 되니까 지금은 훨씬 더 편해졌어요 바로 이 제품 덕분이에요 이 제품은 abc 주스인데 프롬바이오에서 만들었어요 abc 주스란 애플, 비트, 캐롯 앞 이니셜을 딴 건강 주스로 전 세계 사람들의 관심을 받는 화제의 주스입니다 내 안의 건강 abc 주스는 물 한 방울 넣지 않은 리얼 100% nfc 착즙하였고 nfc 착즙하여 영양소 파괴를 최소화하였습니다 또한 정제수, 설탕, 감미료, 방부제를 넣지 않았습니다 프롬바이오 최신식 설비로 자체 생산하여 합리적인 가격으로 만나볼 수 있습니다 이런 분들께 추천드립니다 바쁜 아침, 간편하게 건강을 챙기고 싶은 분 건강 증진, 체력 유지를 하고 싶은 분 기름진 음식, 탄수화물 음식을 자주 섭취하는 분 가족 모두 즐길 수 있는 영양 주스를 찾는 분 늦게 추천드립니다 그러면 열어볼까요? 사실 벌써 제가 마셨어요 그리고 너무 좋아서 시어머님한테도 드리고 그래서 이렇게 생겼어요 크림도 이쁘고 abc 사실 다른 첨가물 안 들어가 있어서 동이한테도 물타서 줬더니 되게 좋아했어요 그리고 막 한입에 다 먹고 100% 주스예요 물도 없고, 설탕도 없고, 뭐 없어요 사과, 비트, 당근 이거 먹으면 건강해지는 거지 그래서 여러분들한테 소개해 드리고 싶었어요 그럼, 오늘이만 감사합니다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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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